우리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그런 공식은 아니고 어제만 해도 내가 중앙일보에서 올해의 차 뽑는 그런 행사를 매년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심사위원 거기 한 사람이어서 어제 가서 심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메이커에서 나와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 차에 대해서. 근데 나는 어저께 내가 아주 불쾌할 정도로 너무 실망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자동차 메이커의 과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타소 훈련이 안 돼 있는지 나는 그 자동차 회사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 회사에서 나은 과장 같지 않고 어디 자전거 회사에서 나온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의 브랜드 뭐 이미지를 그렇게 깎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하는 스타일 같고 뭐라고 그렇게 마하가는 내용도 안 좋고 스타일도 안 좋고 내용이 좋으면 스타일이 붙이거든요. 아니면 내용은 그냥 그런데 스타일이 좋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이렇게 상세가 되는데 내용도 안 좋고 스타일도 안 좋고 그런데 대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프리젠테이션을 뭐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가 그러고 대메이커의 그런데 나와서 그래도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할 정도 되면은 생각을 다르게 하고 나와서 했어. 이랬지 그냥 뭐 나는 물론 복장을 지금 추위를 타서 이렇게 껴 입고 나와서 이러고 있지만 패션도 그냥 아우 세계적인 메이커 우리나라 자동차 세계 5위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5위면 나와서 말하는 분의 그런 포스도 분위기도 세계 5위답고 패션도 좀 5위다웠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다음 것은 저기 저 저 저 어 으 아 아 뭐 아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오신다니까 내일 내가 그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대개 이제 오늘 여러분이 말 막 하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고 어떤 나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칭찬하는 시간보다 단점을 지적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칭찬까지 하려면 단점에 대한 거를 얘기를 놓치기가 쉬워서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나는 여러분의 장점도 자꾸 얘기를 하겠지만 장점을 발전시키는 그 공기부여도 좋지만 여러분이 안 좋은 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은 타이거 우즈가 성적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타이거 우즈가 잘 나갈 때 이 친구도 아무리 그렇게 천재적으로 해도 뭐죠 핸디캡이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못하는 게 있대요. 그 친구는 못하는 게 뭐냐면 샌드에 빠지면 샌드에 빠지면 여기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샌드에만 공이 들어갔다면 이 안에 들어가서 피칭하는 걸 못해가지고 여기서 헤맨대요. 코치가 바뀌었는데 그 코치가 이제 쭉 지켜봤을 거 아니겠어요. 예. 저기죠. 어? 아이고 같이 우리 동기생이 있네. 우리 같이 공부한 동기생. 그 새로운 코치가 내 이제 팔로우를 하면서 아이고 그죠. 어? 우주. 우주하는 스타일을 이제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 팔로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야 우주 너 거기서 나와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우주가? 왜? 너 거기서 나오라고. 왜 나와야 되냐? 야 나는 내가 제일 못하는 게 여기 들어가면 헤매는 거야. 여기서 나는 다 잡아먹는다고 그랬더니 오케이 알아. 너 그거 엄청 못하네. 넌 그건 포기되라. 그러니까 너는 장타. 넌 탄핵이 좋으니까 여기다가 떨어뜨리든지 여기 넘어 떨어뜨리든지 넌 이거는 잘 할 수 있지 않냐? 실제 그거를 해라. 여기다가 여기 빈이 빠졌는데 여기서 탈출해 나오려고 여기서 헤매지 말고 여기 전에 공을 떨어뜨리든지 이걸 넘어서 여기다 공을 떨어뜨릴지 이거를 실제 연습을 해라. 이거는 네가 아무리 해도 너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맞네 해가지고 여기다 떨어뜨리든지 여기다 떨어뜨리든지 여기다 안 떨어뜨리는 걸 연습을 해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때로 이렇게 그.. 티처. 티처가 난 티처라고. 난 여러분한테 선생이라고 해도 되겠죠? 난 어디 가서 강의할 때 내가 선생입니다 하는 얘기를 안 해요.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가이드. 어떤 가이드가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목소리가 나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나는 일종의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 관상이라는 영화가 800만인가 넘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떤 신문사에서 우리나라에서 관상을 제일 잘 본다는 사람한테 가서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서 내가 관심 있게 봤어요.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관상의 완성이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이 관상이 좋아도 목소리가 아니면 관상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나 같은 사람한테는 나는 뭐죠? 저기 저.. 그런 얘기를 난 많이 들었거든요. 아우 배상상 사람은 목소리는 좀 내냥 인물이야기다 하는 얘기를 난 하도 많이 들어서 그분의 그 분석이 뭐 그분의 분석이겠지만 그런데 그분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관상을 제일 잘 보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분은 하여튼 관상의 완성이 목소리다. 그러면서 JP 아시죠? 김종필씨 예를 들었더라구요. 김종필씨가 목소리가 상당히 탁해요. 그래서 강석씨라고 해. 싱글벙물쇼라고 있죠? 난 그거 잘 듣는데 강석씨가 그 패러디를 잘 하잖아요. 강석씨가 JP 패러디를 한다고. 그래서 뭐 사자서먹고 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와만사성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가와만사성은 무슨 술 처먹고 늘어가서 마드라 패고 새끼끼들어 패면서 가와만사성은 개풀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뭐 그런 식으로 뭐 그렇게 해요. 강석씨보다 패러디를 못하는데 그 아주 탁해요. 그 분 그 목소리가 그 관상 보신 분의 이 설명은 뭐냐. 그 사람은 관상으로는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목소리가 그래서 영원히 이인자라고 그래요. 그분은 JP 보고는 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텐데 JP 그분 보고는 영원한 이인자다. 목소리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대통령이 되는 게 뭐 다 저거는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향한 게 정치인이었고 대통령의 꿈을 갖고 있었으면 대통령은 대통령이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관상 보시는 분이 보기에는 목소리가 대통령까지 못 가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 목소리도 이렇게 추위한 거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그런 핸디캡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냐. 탁한 목소리가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탁한 목소리 갖고 잘 되어 있는 사람을 내가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목소리에서 쇳소리 나는 거. 쇳소리가 있어요. 저걸 표현을 못하는데 MB 그분도 쇳소리가 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는 건 아니겠죠. 대통령까지 됐단 말이죠. 물론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최소 20년은 지나야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하기는 뭐한데 그분도 지금 같아서는 인기 없는 대통령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게 혹시 목소리가 그래서 그런가 그건 내 편견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선일보에 무슨 칼럼을 하나 썼는데 화요일 그게 아 지난주에 나왔구나 내가 갖고 있는 편견 중에는 그게 있어요. 혹시라도 오늘 뭐 그런 분은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는 분은 여기 전혀 안 계실 거예요. 울듯이 말하는 거는 참 안 좋아요. 울듯이 말하십니다. 많은 부분은 우리 친척분 때문에 친척분 때문에 내가 그 경험을 삼는 건데 내가 가면은 아주 부분이 그 어른이 반가워 하시죠. 그 어른은 어떤 분이냐 내가 이제 여러분 보고 처음 만나니까 조금 먼저 친근하기 위해서 좀 다른 얘기도 결국 결국 뭐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원포인트 레슨 시간을 조금 미루미루더라도 그 이천에 경기도 이천에 그분 땅을 밟지 않으면 뭐 다니질 못한다고요. 부자를 얘기할 때 그러죠. 아우 그 사람 땅을 밟지 않으면 강남을 다닐 수 없다. 이런만큼 그냥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신부는 또 엄청난 또 부잣집 부잣집 큰 아들님과 부잣집 따님이 결혼해서 사셨는데 하여튼 뭐 한마디로 너무너무 고단한 산들을 사셨어요. 그 두 분이 다 자손도 여섯 명 있는데 자손도 어떻게 보면 잘 안돼요. 그니깐 내가 가면 나를 아주 반가워했어요. 한성이 저 녀석이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자기가 고생하고 어쩌고 했어도 자기가 노력해서 저 녀석이 지금 저렇게 잘 살고 있으니 저 녀석 기특하다 해갖고 내가 나오면 아주 반가워 왔어. 그러니 어 한성이 왔냐? 야 그거 지난번에 부모방에 네 막내고 나갔는데 아 그 막내 그 녀석도 어 아버지 녀석 잘생겼더라 학교 잘 다니고 그러지 지금 여기 흐릇집 아 이래야 되는거 아니야? 그 분은 어떻게 하느냐? 한성이 왔냐? 이베벨 일 없지? 지난번에 부모방에 박내 나온거 봤어? 아 녀석이 그렇게 말투자라고 아주 기특하더라고 아 은은 이거는요 내가 과장되게 표현한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하세요 징징징징!" 근데 그 분 생전에 계실때는 내가 그렇게 징징거리지 마세요 그러기가 저한테 꾸믄고 몰래 되는거니 그래서 차마 그렇게 말씀을 못하는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여기 없다. 그리고 목소리 탁한 거 안 좋은 게 이거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저 보험포인트 레슨이 뭔지 들어갈게요. 그 우리 육천형님이에요. 육천형님 날래미 중에 나한테 조카가 되죠. 남편이 은행 다녔다가 대리를 승진하면서 자가용을 산 거예요. 80년대 초인가? 자가용 보험이 있어서 자가용을 사가지고 동해로 휴가, 여행 보험 마치고 인제인가? 밥이었답니다. 비가 막 오는데 인제쯤인가? 거기서 신호등이 빨간불이니까 차를 세우고 서 있었는데 꼭방 소리 나서 깨보니까 병원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운전했는데 운전석이 밀려가지고 무릎이 나가서 무릎이 잘못돼가지고 휠체를 타고 은행은 퇴직을 하게 된 거죠. 그것까지는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뒷자리에 두 아들 아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두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 세상에 그게 그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불행이 어디 있어요? 이게 내가 남의 얘기를 하면 남을 흉보는 거 같지만 우리 그렇게 인척이란 말이야. 근데 그 조카의 목소리가 어떠냐? 그 형님이 이제 서울에 오시면 반성이가 제가 바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꼭 딸내미한테 먼저 전화를 하신대요. 반성이한테 물어봐라. 내가 가는데 혹시 점심시간에 저녁시간 되는지 물어봐라. 딸내미가 나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아재요, 아빠가 KTX 타고 오늘 오시는데 아빠가 아재한테 물어보랍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되는지 얘기해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조카랑 어떻게 말해요? 아재요, 아빠가 KTX 타고 올라갔는데 아재, 시간 되는지 점심시간 되는지 한번 물어봐라. 뭐로 갈까요? 어어어어어어어엉 마침 누가 전화하는데 목을 눌러 가지고 емуingo influx이 엉스틱 하는let처럼 그래서 난 물론 내 편견입니다만 아gh, 저 조카가 목소리가 저렇게 안좋아서 그런가 보구나 물론 지금은 그 사건 이후에 아기를 더 남편은 흐르지도 않고 그리고 남편은 이제 일적으로 손복음교회 선교사, 전도사, 그거를 하면 아마 최소한 생활비는 나오나봐요. 원래 이제 여의도 시민아파트에 원래 살고 있어. 두 가족이 사니까 큰 돈이 안 들어서 그러고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목소리도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는 특히 아주머니들이 있을 때 이런 얘기해요. 내가 아주머니들 목소리를 관상해서 봐줘야지 그런 식으로 그러면 호기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 그런 사람들은 상대를 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그렇게 찢찢고생하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잘라 그런 뜻이 아니다. 요즘은 병원에 가면 목소리 클리닉도 해준다면서요. 성대혈절 수술이기도 해서 그래서 목소리를 좋게 해주는 그런 데도 있다니까. 그런 데로 가서 그렇게 목소리를 좋게 디자인, 디자인하는 시대라니까 디자인도 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죠. 자, 하여튼 오늘 뭐 여러분 목소리가 이상하거나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앞으로 저 결혼하지 않겠죠? 네, 그리고 신랑, 신랑 될 친구가 목이 너무 그렇게 핸디캡이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신랑의 목소리를 리디자인 해주시라고. 알겠죠?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되게 스피치와 관계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우리 동기 선생은 왜 오셔서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아, 그러셨습니다. 대개 스피치와 관계된 비즈니스나 뭐 이런 앞으로 여러분이 할 비즈니스도 그런 쪽에 맞춰서 하는 그런 분들이죠. 우리 비즈니스도 어떤 강연한 강의?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 강의하는 친구 잠깐 와서 이런 스피치로 한 것이요. 그러면 내가. 아, 저요? 네. 내가 천천히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를 하고 박수 같은 것도 안 치면 됩니다. 네, 이런 스피치 원장에는 송대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세 분 많이 받으시고요. 아직 2월 지나지 않았으니까 세 분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현재 안산대학교 국제기사학과에서 겸임교수학표를 맡고 있고요. 지금 퍼스널 브랜딩 관련된 이미지 메이킹 비즈니스 매너, 그리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득 강사 과정 15기를 수료를 했고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맥파이버로 존경하던 배완선, 이승님의 그런 강의가 있다고 해서 얼른 계좌에 이체하고 오늘 학수구대 하다가 이대로 왔습니다. 늦게 와서, 아, 네. 늦게 와서 걱정을 좀 했는데 앞자리가 비어있어서 다행히 맨 앞에 앉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 앞에서 처음 1분 스피치를 하게 되는 이런 영광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정하게 잘 понял, 진정하게 좀 넘acceptbus Arrivederが 들을까봐야 합니다. wissen assembly 오늘 말이었습니다. 너무 설명을 바로 푼 소리가 꼭 들어간단 말이죠. 푼 소리가 안 들어가서 별로 지적할 게 없는데 일단 오늘 난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니까 우리 미스터 루 잠깐 서서 하는 게 나을 거예요. 자 한 1분 정도 본인들이 스피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오늘은 내가 여러분이 어떤 사이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나는 어서 오십시오. 나는 그것도 내정 편견인데 말하는 내용은 난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말하는 내용은 괜찮은데 말하는 스타일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스피치 학원에서 보면 내용을 갖고 강의를 하는 곳은 많아요. 강사도 많고. 근데 스타일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잘 없더라고요. 근데 스타일을 지적하기는 나처럼 성어를 했든지 배우를 한 사람이어야 지적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거와 조금 다른 거는 내용은 괜찮은데 말하는 스타일이 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난 그걸 오늘 더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말하는 내용도 문제죠. 말하는 내용도 문제인데 말하는 스타일이 문제일 때가 더 많아요. 그걸 오늘 내. 여러분 많으시니까 빨리빨리 해보죠. 저희 TVC 공채 이기시고 전설적인 맥라이버의 성우이신 대안성 선생님들 만나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홈플러스의 교육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업무는 이런 엔지니어 영상팀에서 이런 광사님들 촬영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빼앗은 선생님 같으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회사 내에서 사내 강의를 이렇게 스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강의를 하신 분들은 끝나고 이렇게 잠깐만 지금 지금 하는 스타일이 친근한데 고급스럽지는 않게 느껴져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젊은 친구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럽게 멋지게 말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와서 여기 회사 선생님들 계시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에 나왔네요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하는 거 나왔네요 하는 거 하고 하려고 하는데 어미를 이렇게 뜬단 말이죠 어미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 와서 원포인트를 해서 받는다니까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그렇습니다 이랬는데 원포인트를 해서 받는다니까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 뭐죠 7번 방의 선물에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강동희 선수가 지금은 그 사람 감옥에 들어가 나왔던가요 어쨌든 그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친구가 인기가 대단했었어요 인기 대단할 때 라디오 광고를 했어요 이게 허재형한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라멘인가 뭐 뭐 광고를 하는데 이사님 전혀 이런 화술에 대한 공부를 전혀 안하고 하고 그냥 멘트만 줬으니까 어떡하냐 허재형이 오면 허재형을 만나서 허재형이 좋아하는 라면을 먹고 또 그 다음에 컵집에 가서 커피를 대접할 때니까 허재형 어서 봐요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그 그 선수가 대단한 재능도 갖고 있고 대단한 이 동구 선수로는 팝스타인데 화술은 안 배웠으니까 바보 같아 바보 우리 엄마가 빨리 온다고 해도 나 갈 거니까 이따가 허재형 오면은 허재형 빨리 와요 그 이러는 것처럼 사람이 바보가 되고 지금 얘기하는 스타일 어미를 끌지 않는 게 있어요 좀 더요 머리가 헤지네요 원래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테일이라 보니까 이런 자리로 좀 붙들고 이런 독재하는 선생님이 호칭을 들으니까 등에서 땀이 납니다 그래서 끝나시고 명함 교환하시고 제가 섭외를 할 거니까 저희 회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면 지금도 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약간 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처럼 내가 여러분 만나는데 제가 성우 생활을 오래 했는데 뭐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게 있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오셨는지 나 괜히 여기 있는 거 같아요 이러면 여러분이 벌써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거 같아요 어미를 어미를 끌지 않는 노 지금 뭐죠? 지금 중요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강사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강의로 내가 뭘 비즈니스를 할 사람이 아니고 난 뭐 섭외라든지 내 분야는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나는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내 라이프 스타일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그럴수록 더 멋있게 강사 섭외를 할 때 멋있게 만약에 이제 우리 저는요 홈플러스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에 오셔서 강의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얘가 홈플러스 되는 애한테 얘한테 뭐 사기당하는가 이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난 내 스타일을 안 고쳐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스타일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어떤 일을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 현대회사 교사 공부회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너무 늦게 와서 수업에 좀 강의가 돼서 좀 죄송스러웠는데요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까지 하게 되면서 앞에 분을 보면서 굉장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네 현대회사 사업공부 교육사업공부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사내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효석 교수님 몇 번 초경을 했었던 게 인형이 돼서요 이번에 이렇게 특강이 있다고 저에게 메일을 주셨더라고요 역시 같이 이렇게 끄다고 이렇게 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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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끄는 아줌마들은 이게 좋아요 아줌마들은 그래서 말이야 그랬단 말이요 강부자 선배님이 그래서 그랬단 말이요 이렇게 하면 이상한데 그래서 그랬단 말이요 아 그래갖고 말이요 김수미 김수미 이런 분들 캐릭터에는 그게 좋죠 근데 지금 얼마나 정하고 스마트해요 약간 네 이렇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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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보이스에 대한 호치를 받아본 적은 없었고 해서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에 굉장히 긴장이 되니까 강의할 때도 떠올려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지금 떨리는 심장에 기뭇농거려서 긴장이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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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는 되지만 되지만 그게 여러분 아이고 뭐 저 아저씨 만났더니 몸이 뭐 이런 걸 갖고 쫄쫄하게 그러냐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괜히 트집을 잡는 게 아니라고 하죠 디테일이에요 결국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엄청나게 무슨 핸디캡을 한 걸 갖고 있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디테일이 그래서 디테일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사실은 그 외화라든지 뭐 이런 거로 여러분하고 많이 친근하게 되는데 나는 디테일 같고 내가 디테일하게 했기 때문에 어? 저 사람이 다르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배우가 이런 게 있어요 고민되는데 이러면요 그거를 대개 성우들이 그거까지 보고 요거까지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영화를 한 번 보고 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한 번 보고 하니까 그런 거 다 놓쳐서 안되겠다 영화를 여러 번 보고 하자 해서 영화를 여러 번 보고 그런 디테일을 찾아서 요거 요렇게 요렇게 이제 요렇게 요렇게 요런 거 드세요 요렇게 요 요 요 요거 요거 살짝 요거까지 요거까지 내가 요렇게 해서 넣어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하고 그냥 말했는데 그거랑 같이 이렇게 보면은 많이 다른 거예요 디테일이 여러분의 어떤 말하는 스타일이나 여기에 어떤 핸디캡이 있다고 그러면 엄청난 핸디캡이 있는 게 아니고 요런 쫓아않아 조그만 디테일의 핸디캡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뭐 어? 아까 얘기했듯이 야이 마가야야야야 이런 핸디캡은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 아 나도 어미를 끄는구나 조금 더 조금 더 아이는 뭐 떨고 그런다니까 박수를 좀 제가 몰랐던 부분은 오늘 좀 알게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 이 문구를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들고요 좀 더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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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더 스마트해 보여요 들고요 그러면 뭔가 자신이 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자신만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자신이 있어 보이는 거랑 자신이 좀 없어 보이는 거랑 이분이 좀 프리젠테이션을 한다 그러면 그 회사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제품은 뭐가? 하자가 있나? 뭐 좀 자신이 없게 하는 거 같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관객들은 디테일한 거에 그렇지 이분이 한 어떤 액션이나 뭐 이런 거에 하지 않아요 디테일 아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아주 쫀쫀한 버릇이 내 말하는 스타일을 안 좋게 만들 수 있구나 중요한 겁니다 아 쫀쫀쫀한 거를 붙여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오케이 아이고 수고가 있었어요 여기 아주 영화배우를 영화배우를 같으시니 젠틀맨 분이 오셨네요 네 아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 주변을 그냥 한박국 쓰지 않습니다 한박힙니다 한박국 아니고 우리 서울 사투리 한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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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기존에는 제가 그 제가 벌써 두 번 이제 기존에는 두 번의 군소리가 들어가셨단 말이죠 군소리가 이게 계속되면요 군소리를 정말 줄여야 돼요 완벽히 줄이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나도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나도 몰랐어요 근데 스마트폰에 녹음을 해가지고 내가 들으니까 나도 덕지덕지 막 이 군소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군소리를 듣기 싫다라고 한번 생각하죠? 짜증이 나요 막 다른 사람 어저께든 어떤 그 프리젠터를 실험하면서 때그러고 어 그 저 뭐 그 그 그 그 사람은 또 우리는 군소리도 좀 다양하거든요 어 저 아 뭐 이렇게 다양한데 근데 이 친구는 그예요 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게 그 저 그래갖고 그러니까 내용은 안 듣고 언제 그가 나오지 해봐요 그가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은 설때 여러분이 이제 잘못 들으시면 아 이거 잘났어 정말 이렇게 들으시면 오늘 우리가 막 미팅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의미가 드러난 겁니다 저는 칭찬하는 시간보다 안좋은 안좋은 거는 오히려 좀 더 좀 말씀드리니까 그걸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이 네 네 네 네 그래서 오랫동안 저도 그 대기업 생활을 하기도 하고 이게 습관이 참 그래서 참 무서운 거 같습니다 그래 그럼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아주 뭔가 저도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새로운 그런 그 욕구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그 또 또 들어갔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좀 하나도 좀 새롭게 배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강의를 참고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하시는 그런 비즈니스는 어떤 비즈니스는 지금 하시는 비즈니스는 뭐지 하고 물어본 거는 해답은 쉬운 거 아니에요 난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데 내가 그 비즈니스의 어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물어봤으면 이게 어원? 어원? 어원까지? 이럴 수 있는데 쉬운 걸 내가 이제 물었는데도 어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안좋은 안좋은 하여튼 그런 거들 아니에요 그래 조금만 더 하시면 네 그래서 프라이차이즈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 나왔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거라는 뜻에서 역시 그 말로 한정도 이제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 어쨌든 뭐 계속 부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과 등을 위해서 많은 공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오케이 우리 뭐 이런 네 어머 엄마 잘 계시지? 네 뭐 애가 왔으니까 하하하하하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쇼호스트 지망생이고요 여기서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배양선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자 찾아뵙습니다 아직은 저번... 저 지금 3번이 나온다고요 쇼호스트 지망생인데 쇼호스트 지망... 그러니까 뭐죠? 우리 선생님처럼 마이크 앞이나 카메라 앞에 쓸 분이 아니면 또 몰라도 카메라 앞이나 마이크 앞에 쓰는 직업인데 세 번은 말은 말이에요 지금 말한 지 한 5초인데 5초... 5초 중에 세 번이면 말은 거 같은데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면요 또 안 좋은 면도 있어요 지금 약간 느끼한 거 같아요 느끼한 거 같아요 느끼한 거를 좀 빼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작년 한 해 열심히 도전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실력이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쇼호스트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한 해 또 열심히 해가지고 쇼호스트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느낀 건 실전처럼 정말 좋은 경험은 없다 좋은 공부는 없다 생각해서 특성화하고 아이들에게 자기소개나 어떤 스피치 이런 걸 가르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주말에 사회나 이런 거 보면서 대중 앞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노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많이 오셔가지고 배현 선생님의 좋은 말씀 들으시고 다들 좋은 경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상담사에 보니까 아홉 개인가 들어요 분말 이게 말하다 보면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런 딜레마에요 우리 딜레마 그러니까 전혀 그걸 빼고 해야 된다는 것까지가 아닌데 지금 한 1분 사이에 아홉 번은 많은 거예요 그거는 아 내가 군말을 빼야 되겠구나 우선 목소리에 대한 건 나중에 하고 차례대로 하면 아까 이제부터 와서 아니 무슨 통장에 끌려 나오는 것처럼 제가 익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돌발적인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요 시간을 충분히 주고나서 준비하라고 하면 그나마 중은 가는 것 같은데 급하게 이렇게 발표를 시키거나 할 때는 제가 굉장히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이 자리에 죄송합니다 또 업무하네요 저도 군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요 저는 프리랜서 강사로 교육원에서 파트너 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민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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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슬퍼요 전혀 잘못됐어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야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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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너무한 일이에요 강의 준비를 미리 하고 나서 집에서 또 연습도 해보고 강의를 나가면 좀 편안해지는데요 오늘은 지금 손도 밸밸밸 떨리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라는 표현을 전혀 한번도 써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그 느낌이 너무 절절하게 온 것 같구요 앞면 홍조가 지금 막 갑짝하게 오는 것 같아서 왜 지금 제 멘탈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급하게 저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또한 저에게는 큰 수확인 것 같고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가르침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그런 게 많이 익숙해요. 근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첫 인사에 사실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부모예요. 저는 그거 갖고 많이 안녕하세요. 태환성입니다. 할 때 고민을 많이 해요. 정말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안녕하시죠. 제가 반갑게 여러분한테 할 때 이 반가운이 전해져야 되는데 하지 그냥 안녕하세요. 태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그냥 입에서 입에서 붙어서 나오는 거 이건 뭐 안 돼요. 안녕하시죠. 정말 반가운 갖고 해야지. 제일 중요한 거는 진정성. 말의 진정성은 뭐 아까 우리 친구 나한테 얘기 듣고 저 친구 좋은 소리가 많다 이러고 지적받고 그랬지만 제일 나쁜 거는 진정성.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건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하고 반가운. 인사할 때 전혀 반가운 것 같지 않나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거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할 때 정말 그런 마음을 해야 된다. 반가운 건 반가운 거에요. 안 반가우면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정말 반가우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천사의 목소리도 진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꽹과리 소리 같은 이다. 그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난 성경 책을 본 건 아닌데 무슨 글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다. 진정성이 빠져 있으면 천사가 말을 해도 꽹과리 소리로 들리는 거에요.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카메라 앞에 서서 말하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배양선입니다. 뭐 아무 저거가 없다. 그런 거.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이 상당히 디테일한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실감하시겠죠? 제가 아주 디테일한 거에 우리는 충실해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 어떤 비즈니스죠? 프리랜서 강사로 할 수 있는 거에요? 내가 제일 난 척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정도 되는 스마트한 분들은요. F 발음으로 해줘야 돼요. 지금 프리랜서 그러니까 P 발음. 아까 이쪽 친구도 그랬던 거 같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지적하면 무슨 지가 뭐 영어를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난 절대 잘난 척하고 그리고 이 나이 되면은요. 이 나이 되면 누구한테 잘난 척하고 싶다는 그게 얼마나 부지럽고 촌스러운 짓인가를 알기 때문에 난 절대 여러분한테 잘난 척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프리랜서 F 발음으로 해줘야지 프리랜서에요. NO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어? 그러니까 뭐 뭐죠? 브라보 하면 브라보 아 그건 R 발음 나중에는 V 발음 브라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영어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대는 스마트해져야 되겠네요. 오우. 영화에 많이 민감하게 듣는 사람이면 F 발음. F 발음 안하고 뭐야? 제 이러면 되겠네요.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현재 프리랜서 F 발음 중인 박도혜라고 합니다. 사실 친구들이 박도혜라고 합니다. 다. 다. 나. 박도혜야. 어? 어? 너희도 알겠냐? 이런 것 같단 말이죠. 박도혜라고 합니다. 나는 잘 보여야 돼. 지금 여기. 저기 고객들한테. 근데 박도혜라고 합니다. 영혼이 빠져있단 말이죠. 진정성이 빠져있어. 천사잖아요. 얼굴 천사인데. 어? 이런 얼굴에서 진정성이 빠져있으면 우리가 이제 꽹과리 소리 들어야 돼. 네. 난 안 닦고. 난 안 닦고. 네. 사실 친구들이 저한테 영어 발음이 좋지 않다고 항상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무시를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발음을 신경 써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여기 계신 다른 분들처럼 오늘 배한성 선생님 강의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었는데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것도 같이 들을 수가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열심히 강의 듣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용은 좋은데 나는 스타일에서는 스타일에서는 진정성이 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쇼호스트나 이런 사람들은요. 말 틀리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내용에 충실해야지 하다 보면 말이 입에서만 이렇게 하지 거기에 마음이 실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쇼핑 채널이나 이런 거 볼 때 야 저렇게 어떻게 입에 말린 말만 저렇게 하면서 뭘 팔려고 그러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쇼호스트 지망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진정성으로 이렇게 하고 있냐. 나는 내가 게스트로 나갔을 때 이 제품을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생각도 하면서 게스트를 했어요. 내가 이 제품에서 좋은 걸 찾아야지. 그래야 내가 이걸 쳐다보면서도 여기 내 눈길에도 애정이 담겨져 있는 것 같지. 내가 이거 얼마나 좋아 이거. 아 이거 시원해요. 이 말씀이 시원해요. 아 너무 좋아요. 쳐보세요. 이랬나 또 사겠어요. 들을 때부터 들을 때부터. 꼬는 눈길에서 보통 벌써 이 제품에 대한 이 제품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만 해도 이게 기쁘다 하는 것 같은 이런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쇼호스트 지망하는 친구들 지난번에 한 번 내 강의를 했었거든요. 다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배한덕입니다. 어 이번 제품 말이죠.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입에서만 좋다고 그러지 마음에서 정말 이 제품이 좋다는 걸 안 하더라고요. 영혼이, 영혼이란 단어는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영혼이란 단어는. 근데 영혼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입에 발린 식으로 익숙하게 틀리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성을 많이 담아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해요. 보셨는지. 오늘. 돈 빼놓고 제일 젊으신 것 같은데. 이런 어린분. 어린분에게 박수 좀 많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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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friends. 고맙습니다. Ort개공개 Friends.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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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apistsips. 고맙습니다. 책 제목은 배움은 변신하지 않는답니다. 무라가미 하루키를 놀려서 현대차그룹에서는 일본의 지성을 놀린 현대차그룹의 작은 거인이라고 했고요. 지금 말씀에 더 자꾸 듣고 싶어요. 더 자꾸 듣고 싶고 근데 처음에 나오셨을 때는 약간 무슨 조폭 출신 드세요. 그런 분위기 같은 거로 인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일단 그렇게 호감이 안 가게 하셨단 말이죠. 처음에 호감을 좀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처음에 점수를 까먹었다고 그러나요? 처음에 인사하는 거를 한 번 더 하시면 좋겠는데 안녕하십니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나 귀하였어. 책 쓰고 나 잘난 사람이야. 너희들 뭐하고 있어?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 경상도 뚝뚝함이 있는데 그거를 와일드하게 이렇게 하시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더 좀 친근하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안되네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만약 쓰신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차별화를 약간 해서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녕과 반갑다는 두 개를 조금 더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더 들였을 것 같단 말이죠. 제 생각에. 그리고 이게 상당히 쫀쫀한 겁니다. 디테일이야 디테일에 그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 그 사람의 캐치 페이지가 그거였답니다. Attention to detail. 디테일에 주목하라. 그 사람은 그 사람도 뭐 망하고 뭐하고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아주 많은 사람 아니에요. 자살하려고 뭐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근데 월트 디즈니라는 왕국을 하여튼 드림랜드를 드림 월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캐치 페이지가 Attention to detail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한 번 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같이 쓰시면서 한 번 더 인사를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떻게. 어떻게. 고기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같이 할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강의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고객이에요. 앞에서 웃어주고 공감해주고 맞아요 맞아요. 지금 어떤 일을? 저 홈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아니면 그냥 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효석 퓨어스타 아카데미 1기 최가정입니다. 홈쇼핑에서 방송 전문 게스트로 시작한 지 올해 10년이고요. 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말이라는 것을 더 배우고 더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혼창통이라는 책에서 100-1이 제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디테일을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오늘 배완성 선생님께서 디테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또 한 번 울림을 줬고요. 어떻게 하면 좋은 목소리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관통하는 말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저는 목소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소리에 대해서 더 연습하고 관심을 가졌었던 것 같고요. 오늘 배완성 선생님 만날 수 있는 이 진짜 손에 꼽히는 희박한 시간을 제가 잡게 된 영광이 있어서 정말 기다렸다가 왔던 시간이 있고요. 오늘 이 뜨거운 열기와 배움을 그대로 마음에 담아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게 지금 진정성을 담아서 뭐 좋은 거예요. 군말도 네 번이가 들어가고 그랬는데 나는 앞에 인사하는 걸 한 번만 더 해 주시겠어요? 인사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아카데미 1기 최가정입니다. 뭐 이어서 조금만... 계속할까요? 네 한 번 더 처음부터 처음부터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똑같이 하라는 게 안 나고요. 사실... 아니 인사하는 것부터 인사 다시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효성 아카데미 1기 최가정입니다. 네 계속 이야기 시작해서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오케이 지금 내가 하는 부분 본인... 본인을 소개하고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누굽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보는... 반갑다 뭐 하다. 그러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한석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배 한돌이가 맞는지 뭐 배두석이가 맞는지 전혀... 그런 틈을 안 줬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배한석입니다. 그러고 이렇게 좀 보고 제가 오늘... 뭐 소개해드릴 제품은... 뭐 뭐 뭐다. 이렇게... separate 약간... 분분을 조금 더... 걸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어... 말하는데... 인사도 좋고... 어우 좋네... 저 친구 방금으로 그랬지? 이렇게... 나한테... 주목하게 하는 거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지. 나한테 중요하단 말이지. 배우들은... 처음 배우들이 등장할 때 대개 보면은요. 첫 장면에 등장할 때 그냥 불쑥 나오지가 않아요. 불쑥 나오지가 않고 어떤 계기 같은 걸 잊게 돼서 그 배우가 등장한 장면이 첫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본인 소개하고 금방... 저는 뭐... 홍길동입니다. 제가 뭐... 오늘 여러분과 만나서 무슨... 이렇게... 노... 저는 홍길동입니다. 그래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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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입니다. 아시겠죠? 하는 성을 조금 준 다음에 그렇게 해야... 더 좋아요. 목소리... 핸디캡은 절대 콤플렉스 가지고 다 보여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정말로 소용 있는 사람 정소용입니다. 저는 현재 홈쇼핑 게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학생들을 위주로 자기소개나 스피지 관련 강의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직 강의를 시작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서 좋은 자리 저희 가정생님이 소개시켜 주셔서 제가 이쪽에 오게 됐고요. 오늘 수업 통해서 저의 핸디캡도 복복하고 싶고 많은 분들하고 좋은 인연 맺고 싶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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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2012년 11월부터 홈쇼핑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 미학원 출신이 아니고요. 현재는... 미학원 출신이 아니세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러시는 게 아니네요. 네. 지금... 내용이나 이런 스타일은 괜찮은데 어떻게 하고 있냐. 한 폰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타일이 이제... 스타일에 문제가 있어요. 배우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나는 내 그 강의 중에 배우에게 배운다. 그런 강의를 해요. 배우에게 배운다. 배우는 절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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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배우는 똑같지 않아요. 식사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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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다르게. 식사하셨어요? 라는 말은 똑같아요. 그 말은 똑같은데 그거를 다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본인 소개해놓고 옷까지 톤이 다 똑같아요. 약간씩 변화를 줘요. 그래서 내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알파치노. 알파치노라는 배우는 어떤 대사를 하면서 만번 정도를 연습을 했다. 만번 정도. 만번의 숫자도 대단하지만 만번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번을 다 다르게 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만번. 그래서 내가 중학생 때 외운 영화가 있는데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이런 경험을 하나 외운 게 있어요. 그거를 알파치노가 했다면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그 다음에 또.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이거 열 번만 하면 여러분도 지겨워요. 배우들은 어떻게 하냐.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어 이거 너무 빠른 거 같아.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어 이거 너무 까불고.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어 이거 너무 강한 거 같아.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이렇게 마음번을 다 다르게 하는 거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한테 배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beginner 생활한 지가 얼마 안 되지만 그거를 생각하면 말하는 것마다 다 돈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를 하고 오셨나요? 날씨가 많이 틀렸죠? 오후에는 뭐 눈 내린다고 그랬는데. 눈 내리 하고 오셨어요? 나한테 말하라고 하면 톤이 다 틀려요. 내가 그냥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오후에는 눈이 내린다고 하네요. 눈에 대한 옷을 제대로 입고 나오셨나요? 아 부츠를 씻고 나오셨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안 한 거예요. 배우들은? 나는 배우가 체질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오후에는 눈이 내린다고 하네요. 어떻게? 불츠를 씻고 나오셨네. 잘하셨어요. 다 조금 보면 여러분이 언뜻 눈치채면 다 다르게 하죠? 조금 조금씩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르게 해야 그래야 그 말이 신선하고 더 듣고 싶으라고 하는 거예요. 소개를 이렇게 할 때마다 다른 톤으로 해서. 저는 정말 소용있는 사람 정소영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호스트를 준비한 지 현재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사실 좀 늦은 나이에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시작이 늦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하지만 저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 믿어주시고 꼭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이제 내가 강제로 높여봐라 빨리해라 뭐해라 했단 말이죠. 그런 툴을 여러분이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말 내용과는 관계없이 말의 어떤 스타일 스타일의 관계가 있어요. 말 내용은 난 좋은데 말하는 스타일 특히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게 톤에 변화를 주고 속도에 변화를 줘야 됩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죠? 밥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런데 이따가 점심은 제가 쏠려고 그러는데 이따가 가실 분 누가 계시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식사하셨습니다. 이따가 점심은 제가 쏠려고 그러는데 같이 가실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말 속도를 어는데 빨리 한번 느리게 하고 이런 걸 배우들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긴 대사를 예를 들면 세익스피어의 그 긴 대사를 다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거라고 오케이 아니 우리 공기생인데 공기생한테 무슨 내가 무슨 골 내가 우리 저 성원장한테는 내가 배우는 골을 알지 안녕하세요 문수영입니다. 네 저는 현재 병원 유치원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직업에서 10년을 하면서 무언가 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항상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문원장도 문원장도 어미를 좀 끌어요. 어미를 전체적으로 어미를 전혀 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땐 스타카토 식으로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내가 말할 때 나는 어미를 절대 안 끌지 않아요. 끌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다 끌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땐 스타카토도 하고 끄는 것도 반음 정도를 올린다든지 반음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변화를 주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디테일한 스토리를 안 한 분들은 끄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개 똑같이 끊는단 말이죠. 똑같은 끄는 게 이렇게 방법이 돼요. 문원장도 끄는 거를 어느 때 안 끌었다가 어느 때 끄는 걸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이렇게 그런 표현하려면 지금 말하는 스타일보다 훨씬 내가 같이 공부할 때 문원장 좋으면 내용이 너무 좋다 그렇게 느꼈을 땐 늘 근데 스타일의 아쉬움이냐 이렇게 느꼈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제가 얘기하는 스타일이라는 말 뜻을 아시겠죠? 네. 스타일이 스타일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네. 제가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요. 강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콘텐츠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좋은 기회에 설득 강사를 하게 됐고 19기를 수강하면서 우리 교회 선생님을 뵙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잠깐 잠깐의 특감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5분씩 3분씩 그런 스피치를 할 때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진정성 방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저분이 말하는 건 다 진짜구나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꽂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에 무조건 달려올 수밖에 없던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내용의 내용의 하자가 아쉬운 게 없어요. 네. 스타일. 스타일만 좀 네. 들어가시죠.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질문의 입장에서 디테일하고 진정성을 배우셨을 때 어떤 거에서 비유를 하고 싶은데 디테일함과 진정성이 있을 때 이거는 진정성이 너무 먼저일 거예요. 진정성이 있으면 좀 붙이죠. 저 사람의 말이 진정성이 있으면 진정성은 있는데 스타일이 안 좋으네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진정성은 있는데 스타일이 안 좋아 너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진정성에는 모든 게 다 그만큼 진정성은 좋네요. 오죽하면 천사도 진정성이 없으면 천사가 뺨가리 소리를 내겠어요. 비유지 아니 누구들아 다 예 이거 좀 빨리 가야 되겠네 이거 쑤다가 길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전혀 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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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어떤 기준이십니까? 지금 면세점 AGC에서 MD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MD로 활동하면 아 그렇겠구나 직업이 다 와서 제 거 해주세요. 제 거 해주세요. 어 알아보고요. 연락할게요. 어 그래요. 나한테 연락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나한테 뭐 뭐 뭐 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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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현저기원세점 AGC에서 MD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털이에요. 오늘 물건 좋아요. 왜 이렇게 스마트하고 얼마나 아주 글래머하기까지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면사점 에이전시에서 현재 MB로 활동하고 있는 서혜인이라고 합니다. 현재 25살이고요. 지금 제가 여기 들어와서 제가 여기 앉아도 되는 자리인지 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계속 끝까지 앉아 있으면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사실 목소리가 항상 컴플렉스여서 항상 고쳐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었는데 어제 제가 친구 따라서 농구장에 끌려갔는데 제가 더 신나서 오늘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목소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많이 배워서 좀 많이 얻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서 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왜 이렇게 끌리지? 이렇게 많이 배워서 많이 배워서 이게 더 스마트하고 더 예바락치게 보인단 말이에요. 많이 배워서 이 말을 그치고 목소리에는 아무 과자가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만 같이 계속 얘기해 드릴 겁니다.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비즈니스 어떤 일을 하세요? 홈쇼핑에서 보험 게스트 하세요. 홈쇼핑 보험 게스트 하세요. 아. 보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CNA 홈쇼핑에서 보험 전문 게스트를 하고 있는 안수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너희들 안녕하든 말든 저는 누구다.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CNA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는 무난이에요. 무난. 안녕하세요는 분명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희들 안녕하고 상관없이 나 밤돌이야. 이러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는 더 진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누굽니다 해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누굽니다. 이거 나는 불만스럽다. 네. 왜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수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저임님께서 안수진입니다 하고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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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참 여러분 이렇게 봐주셔서 뭐 한다든지 뭐 제가 할 때가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의 뭐를 하겠다든지 이러는 게 없이 다음 비즈니스로만 빨리 넘어가라고 그러는 거 같아요. 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내가 쇼호스트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너무 버릇들이 돼 있어요. 그냥. 그게 그냥 관행처럼. 그거는 좋은 관행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치고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관행이지 좋은 관행이 아니에요. 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수진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거 뭐야. 훨씬 낫죠. 훨씬 정말 반갑고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진정성이 오케이. 수업 첫 부분에 배한석 선생님께서 그 목소리 탁한 목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작년에 갑상선암 수술을 하면서 목소리에 변화가 올까봐 굉장히 걱정했던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뭐 다행히도 방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목소리가 돌아왔지만 한동안은 굉장히 좀 실현의 시기를 듣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석 선생님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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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내용이 아주 좋아요. 내용이 아주 좋아요. 자기 또 경험이고 그러니깐. 다 벌써. 어이구. 전화의 갑상선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음. 제가 빼고. 아니. 아니. 그래서 이렇게 좋은 대안석 선생님의 강의를 특히나 목소리나 이런 말하는 스타일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정말 반갑고 저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게 돼서 정말 훌륭하고 보람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스타일. 스타일에서 조금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고 톤의 변화를 조금 더 주고 속도의 변화도 좀 주고 하는 배우에게 배운다는 그런 거를 좀 하면 더 좋겠다. 오케이. 우리 리터 젠틀맨은 어떤 말씀을 받으세요? 자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남. 처음 만남보다 마지막 만남. 만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류 정환입니다. 저는 여기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는데 두 가지의 놀랬습니다. 첫째는.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는데 이건 이제 필요 없는 말이죠. 맞습니다. 맞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패러디하는 그건 맞습니다. 맞고요. 하면서 다음 말을 생각해서 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작하지 얼마 되진 않은데 뭐라고 내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군더더기가 이제 필요 없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놀란 것은 처음 왔는데 규모가 생각보다 너무 작았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이런 거장 선생님을 단독 마음의 이런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거에 놀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짧은 만남이 깊은 우정을 나눌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차를 맞추시면 제가 다른 차를 마시는 차를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피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강의사 맞춰주세요. 네. 맞춰주세요. 목소리를 하여튼 많이 쓰시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점점 쉬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분 같다. 그리고 예를 많이 들고 그러는 거 보면 목소리를 많이 쓰는데 혼자 소리 지르고 혼자 성악하는 분이 아니고 대중 앞에 서는 그러니까 비유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적절한 그리고 마지막 만남에서 이런 아주 울림이 있는 레시지를 다른 분들은 다 내 얘기 되는 다른 얘기를 빌려서 해서 바르게 이렇게 하셨다고 하죠.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한번만 더. 봄 세일즈 브리핑 전인가? 틀렸습니다. 네. 제가 관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직 경찰관입니다. 지금 근무하는 곳은 아산의 경찰 교육원에서 감성센터에서 교수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컨텐츠를 많이 배운 것도 느끼고 좋은 강의 주제를 만들어서 좋은 교육을 교실관에 참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저도 또 강의를 청농행보원, 소통, 관리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청농시간에 귀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뭐 비통기 같으신 분인데 워낙 강의를 많이 하시고 제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문전성시, 문성식입니다. 제가 항상 가는 길에는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강의장이 좀 더 컸으면 더 문전성시가 됐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저는 하는 일은 사랑을 키우는 기업 인큐넷에 교육사업을 하고 있고요. 교육 내용은 취업, 창업, 기업체, 커뮤니케이션, 미러심, 직급자별 교육,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창업 쪽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창업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때 이제 호서대 창업대학원에 우리 국민성, 배안성 포스타까지 다 붙여가지고 아주 명강이를 믿고 너무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다양한 교육을 해서 철회 목소리를 가지고 강의를 한다라고 아주 막갈수록 하시다라고 이렇게 희망을 했는데 그 희망을 절망으로 안 하고 진짜 배 이상으로 저희들한테 만족을 시켜주셔서 너무 고마웠고요. 또 김유산 아카데미는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우리 대안성 국민성원팀하고 같이 일을 같이 해봤고요. 강의도 같이 배우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 많이 간직하시고 앞으로 자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도 충청도와 가까운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약간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죠? 이렇게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기에는 그런 고향 말이 있는 게 더 좋단 말이죠. 경계를 안 하게 돼요. 우리처럼 이 서울말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이 서울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딘가 깍쟁이처럼 보이고 뭔가 빡빡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는 게 있어요. 허점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향 말이 딱 묻어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어요. 뭐 뭐 뭐 난 들어있지 될 뿐이 아 뭐 얼른 들어갈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임혜경이라고 합니다. 현재 ACN 코리아에서 뉴트리션 P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라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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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빠르십니다. 아니 말은 게 아니라 ACN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현재 뉴트리션 PM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뉴트리션 PM이? 아 현재 프로덕트 매니저 제품에 대해서 상품 개발이라든가 출시까지 총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들 수 있으면 고려원 노력하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저희가 올해 1월에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김효석 교수님을 쇼핑해서 출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열화와 같은 호응에 힘이 뭐 이틀만에 출시 전략을 지금 매진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온 거는 김효석 교수님의 그런 스피치와 거기다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존경했던 대안선 선생님의 그러한 목소리나 말투를 통해서 현재 제품을 홍보하고 살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해서 매출을 좀 더 진진시킵니다. 맞습니다. 김관초로 유산을 꾸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나오실 때는 뭐죠 이렇게 저 뭐 패션 쪽 그런 질수를 하시거나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너무 지금 좀 빨랐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검색을 조금 뭐라고 그랬지? 다시 한 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너무 전체적으로 너무 빠르게 좀 아쉬울 거거든요. 그리고 발음이 교 뭐 학교 학교 교훈 이런데 발음이 약간 그 좀 좀 좀 이상한 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앞에 인사만 한 번 더 잠깐 해보시면 안녕하십니까 현재 ACN 코리아에서 뉴트리션 PM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혜경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가운 게 아니고 죄진 것처럼 앞에 인사하시니까 괜히 뭔가 자신이 없는 거 같단 말이죠. 이런 분들은 벌써 외모라든지 이런 데서 확 포스가 있죠. 그리고 그냥 아름답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더 제품을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무 많이 이걸 숙인다든지 그러지 않고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이 제품이 더 고급스럽게 보인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 제품에 따라서 아이템에 따라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서 좋아서 저한테 감사합니다. 우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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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죠? 우는 거는 안 된다고 그랬죠.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지금 그냥 다시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달라졌죠? 네.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성공 파트너 조길디기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왔어요. 예전에 보험 일을 할 때 우리 김여석 교수님께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해서 이렇게 예언이 됐는데 이렇게 또 호칭도 받고 이런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보험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행복, 성공, 뭐 이런 쪽에 자산관리 이런 쪽에 이제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 좀 몇 군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아주 좋으신데 행복 뭐, 뭐, 뭐 이러니까 이 팩트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손해예요. 어, 그렇구나. 와, 저분 저런 걸 준비하네. 이랬는데 행복, 그리고 뭐, 뭐, 가정문제, 뭐, 이웃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이러는 것처럼 이게 한마디가 한마디 들어간 게 두 가지 게 뭐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는데 예민하게 듣는 사람들은 만약 우리는 지금 동료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받아들이지만 만약 이게 프리젠테이션, 그래서 시험을 보는 자리다. 심사위원이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도 꼬투리를 잡아서 오케이, 당신은 되겠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 이해됩니다. 오케이.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거는 안 좋으시고 재농잔치가 아니니까 재농잔치, 우리 엄마가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대개 그 뭐죠? 마이크나 카메라, 아, 카메라 앞에 썼을 때 대개 이걸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쓰고 여기다 약간 힘을 주라는 거예요. 여기다 살짝 힘을 주면 이게 뭉그러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다 살짝 힘을 주면 안 그러면 자꾸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그리고 여기다 허리, 허리 여기다가 살짝 힘을 주면 이게 이제 반듯해진다는 거예요. 마이크를 이렇게 꺼진다고 하면 그리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자세를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약간 힘을 주시고 이렇게 팀사람을 자는 거예요. 생각도 못했던 이렇게 코팅을 받게 되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좀 강의를 했었었는데 오, 이렇게 수강생이 돼서 들어보니까 정말 이 분 말씀하신 대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떨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거 준비 전혀 안 했었고요. 좀 와서 사진 한 거 찍고 좋은 책 가져가서 좀 읽고 좀 준비를 해야겠다. 그냥 이 참들참 온 건데 이렇게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뭐 흔든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좀 더 이렇게 좀 조금 더 세련된 것처럼 하셔야 그래야 아우나 저번 책 나오면 내가 사야지 그럴 수 있다면 오케이. 오, 김창구한테는 뭐 많이 나가고 도저히 마주 먹겠니 아우,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아우,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좀 전에 나오셨던 저희 임혜경 과장님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ACN Korea AGT PM 담당 명중수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문이 없었죠. 뭐 그 회사 보디가드 같지요 보디가드 같지요 위압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본인이 키도 크고 이렇게 좀 덩치가 있고 그레이트 하단 말이죠 그리고 눈 있는 데나 이런 데가 약간 그 이 맹숙과의 그런 포스가 있는데 거기다 인사까지 안녕하십니까 나 어디가 막 막 이러니까 너희들 뭐야 어? 이러는 것처럼 본인의 그런 것 때문에 어? 생긴 건 저런데 의외로 목소리나 이거는 어? 또 다르네 이렇게 해서 관심을 낳게 나한테 궁금하게 해줘야 돼요 나를 궁금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처음 인사에서 약간 거부 반응이 약간 거부 반응 저 친구 정체가 뭐야 애는 이런 걸 준다고 첫인상이 얼마나 좋은데 막 인사하는 데서 너무 이렇게 위압적이고 너무 이렇게 공격적인 거로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정말 당황스러운데 제가 땅땅땅땅땅땅땅땅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면 2천만원을 지금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제가 굉장히 울렀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키 큰거에 비해서 되게 싱겁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위압적으로 해서 처음 이런 소리를 들어서 정말 이런 소리. 내가 이런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한 거지. 내가 말을 지금 했지. 내가 이런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말은 넌 나한테 지금 말한 게 아니고 너 잡소리 한 거거든. 그러니까 절대 남의 말을 갖고 적으로 싸워야 되고 뭐 어떻게 공격을 그냥 치열한 공격을 해야 되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래도 돼요. 근데 지금은 내가 좋은 말을 한 건데 이런 소리를 듣고 no. 소리하고 말하는 차이가 많아요. 알겠죠? 앞으로 말하는데 굉장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어, 어, 저 뭐 좀 야단 났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월달에 저희 회사 컨벤션에 김여석 교수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스피치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끌어요. 하셔서 했는데 이렇게 와해가 돼. 하셔서 했는데 이렇게 이래야 신뢰감이 있는데 붕 떠가지고 그래갖고 그래서 했는데요. 이런 스피치 과정 스터디는 전혀 없었습니다. 경험이 없는 거죠. 경험이 없는 분위기가 약간 있습니다. 잊히고 잘못이 아니고 이렇게 그런 스터디 과정이 없었던 거가 좀 아쉬운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굿. 과장님. 제가 직원분들 이런 스피치 과정 뭐죠? 그런 레슨 같은 게 필요하구나 하는 걸 좀 느끼셨죠? 맞아요. 어? 어느 과장님? 맞아요. 어? 혹시 여러분 뭐 제가 하는 말에 나는 이게 뭐 10일 걸거나 뭐 강력하게 비난을 하거나 저한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게 단점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해 웃으시길 바랄게요. 바른먹거리 풀몬에서 헬스 어드바이저로 일하고 있는 이은순입니다. 제가 여기 오게 된 계기는 얼마 전부터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이지만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고요. 그래서 오늘. 궁금했고요.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시지만 세련된 아줌마로 하실래요? 궁금했고요. 이렇게 하셔야 헛세련된. 궁금했고요. 근데 와보니까 그냥. 아이고 개떡이네. 태양성이면 이렇게 키주 잡고 못생겼어. 아이고. 그리고 잘난 척을 왜 해고 지랄이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평소 버릇이 나오죠. 이래서. 지랄같이 살면 안됩니다. 아니. 다시. 다시. 네. 저는 바른먹거리 풀몬에서 헬스 어드바이저로 일하고 있는 이은순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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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마음 반갑다는 말을 했다 너희들한테. 반갑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없으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아요 이럴 때 정말 좋고. 정말 반갑고. 정말 고맙고. 이런 식으로 다루세요.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워 하셔. 반갑습니다. 아까 Scotia 방성공. 나 자신찌개하는 꼼꼼꼼꼼꼼꼼팀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